제임스! 일로와! 아빠! 저녁도 대충 오고 이럴 것 같아서 커피하고 샌드위치 좀 사왔어 고마워, 출출했는데 제임스 회사에 안 데려오려고 했는데 미안해 괜찮아, 신경쓰지마 아빠 멋있어요, 사진보다 많이요 아이고, 우리 제임스 아주 멋있어요 아빠는 제임스가 옆에 있어서 아주아주 행복해 맛있겠다 빵 먹자 야채 먹어야 돼 자, 제임스 이것도 먹어야지 응, 너무 뜨거워 커피 감사합니다 응? 응 식품 괜찮았다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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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